영화 스토리 진짜 진짜 이런 종류가 스트리프? 네 마라카토라 진짜 괜찮아요 안녕 몬드라스에서 가장 유명하게 살 수 있는 몬드라스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도 있는 너무 재밌는데요? 여기는 가테말라의 무BIBSTA 가테말라 여태θ한테ство? 여기가 너무 많아 집에서 보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친구들, 반갑습니다 과태말라 시티에 저희 호텔에 왔습니다 오, 디아미카에서 왔습니다 오늘도 엘소코로 농장으로 갑니다 과태말라 시티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가득하다 crisis 프로운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산지기행에서 가장 기대했던 농장으로 가는 날이다 이동하며 그의 농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처음 농장을 시작했을 때는 커피가 아니라 야채나 과일 같은 다른 것들에 집중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커피가 그의 커피을 구입할 수 있었고 그의 특별한 일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저희는 참여하셨고 모든 분들에게 놀랐고 저희는 첫 장소에서 얻었고 아, 첫 장소에서 얻었고 첫 장소에서 얻었고 첫 장소에서 얻었고 그의 모든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다른 플랜테이션을 만들어볼께요 에이소코 농장 가는 길입니다 바닥이 엄청납니다 에이소코 농장으로 가는 길은 정말 험하고도 험했다 척추가 꼬인 느낌입니다 척추가 꼬인 느낌입니다 엄청 멋있네요 아주 아름다운 곳 감사합니다 두 시간 동안 달려온 험한 길 하지만 그 마지막에 맞이한 풍경은 모든 것을 잊게 했다 저는 유튜브입니다 저는 유튜브입니다 너는 액터처럼 보이네요 뭐? 누구? 뮤직비디오? 정말 정말 한국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그렇게 생각나요? 네 저는 그냥 일반적인 프로듀서입니다 일반적인 프로듀서입니다 네 네 저는 그리스의 하늘을 제시하는지 그리스 제가 말로를 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의 이유는 그 이 정도의 소유는 모든 것이 중요하냐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한 소유 그가 너무 큰 영향으로 이 소유는 이에는 소유는 소리를 가진 더 선을 의지 저의 생명력이 더 심혈하고, 더 생명을 지정하는 과정 그리고 저의 생명력이 더 이상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과정식 추가를 clinics에는 더 큰 풍경을 모으세요? 저는 늘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탄생합니다 다른 것들의 생명을 까지ób을 제작하는 멘토가 다운로드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것만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저는 새로운 종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커피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우리는 우선 커피에만 사는 커피에만 사는 커피에만 사는 커피에만 사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왜 프로듈 생활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모든 거리도 생활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들이 많은 곳에서 많은 지역에 추가하고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어떤 나라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디서 구성하는지 디에고는 만약 어떤 소비자가 부탁을 하고 그 커피가 퀄리티가 안좋아도 구매해준다면 할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시간도 오래걸리고 여러모로 기본적인 가공보다 힘든 이 가공이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지금 커피보다 좋기는 힘들거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가공이 너무 좋았다 이 가공이 너무 좋았다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의 기업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커피트리가 정말 오와야를 맞춰서 구액이 굉장히 잘 나눠져 있어 지나가면서 봐도 얼핏 봐도 나무들의 품종이 쉽게 구분이 되었다 여기서만 나오거든요 커피트리가 완전 보라색입니다 팁도 퍼플이다 진짜 이 사람 탐험가다 진짜 옷도 탐험이고 완전 탐험가다 진짜 탐험가신데요 밑에 지금 옷도 다릅니다 자, 봐봐 손을 보면 마라카투라를 그의 농장에 많이 심었다 그의 주변에는 묘목을 만들고 연구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에게 이 마라카투라를 디에고는 2008년에 마라카투라를 그의 농장에 많이 심었다 그의 주변에는 묘목을 만들고 연구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에게 이 마라카투라 씨앗을 줬다 근데 굉장히 신기했던 게 그 커피들이 묘목이 되어 돌아왔을 때 완전히 모양이 다른 몇 가지 품종이 있었다고 한다 디에고는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 품종을 심으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다 이 품종이 자라고 전문가에게 사진을 보내봤는데 품종의 이름이 푸르프라시아라고 전해 듣게 된 것이다 또한 모든 품종들은 푸르프라시아로 변종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케이 오케이 한 년 후에 제가 한 년 후에 이 시장에 이 시장에 이 시장에 이 시장에 그래서 깜짝이야. 우리는 여기가 어떤 것을 봐라. 나는 마주가, 다가고 있는 것들도 내가 다가고 오는 것들. 그리고 제 공간에 대해서 제가 92, 93 점을 말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아주 쪼스텔이 있는 것들이 아주 쪼스텔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2, 3 해당에서의 공간을 맞고 저는 이 바라이티는 별로 안 유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바라이티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라이티가 유명한 것 같아요 유명한 것 같아요 맛있나요? 당연하죠 하지만 이 바라이티가 원하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음, 달콤해요 양파 맛이 덜합니다 제가 양파로 판매를 하는데 아주 달콤해요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볼까요? 음, 나이스 음, 프로프라스야? 표정관리지 않으세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먹방 먹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팁은 아주 다른데 사두색깔이 매우 있습니다 다른 팁은 색상은 예를 들어, 이게 일반 노란색, 발아리는 마가 더 붉고 아름다운 거란 또 다른 발향이 많다. 재미있다. 예를 들어, 이 발향이 없었지만, 이 발향이 더 깊은 것과 다른 발향이 더 깊은 것보다 더 깊은 것이다. 아, 이거 좋아. 과한 오래된 발향이? 이 발향이, 저는 그 첫 발향이 2008년, 2009년에 새해, 2008년, 2009년. 둘쌍 프로포라시아 에스코에서 발견된 품종입니다 굉장히 진짜 모양부터 완전 달라요 이 팁 자체가 이런 색깔 거의 그린에 가깝고 나무 열매도 달라요 비교해보면은 빨간색이 아니라 보라색입니다 팁까지 나무 모양도 다르고 굉장히 독특한 품종인데 이제 에스코에서만 지금 거의 볼 수 있다고 해요 조만간에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진짜 에스코는 천하의 환경입니다 뭔가 다릅니다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커피의 여러가지 모습이 얼마나 많을까 설레는 느낌 프로포라시아를 한국에 반드시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굉장히 큰 자리 아직 수확점이 자리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라카토라제 마라카토라제 너무 똑같은 것 같죠 지금 보면은 너무 햇빛을 높아진 애들은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딱 그래요 지금 이렇게 색깔 너무 잘 받은 애들은 빨간색 이렇게 너무나 잘 배웠네요 제일 심하게 쉐이드가 된 애들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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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네 첫번째 시간 마라카토라제 엄청 크네 오우 아주 다른데 마라카토라 와 마라카토라 와 진짜 큰 체리 마라카토라 입니다 이 품종들은 니카라과에서 온 품종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품종으로 엘소카가 처음으로 시어 1등을 했었죠 아직 고도가 높아서 체리들이 수확되지 않은 상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오우 hook 고도가 엘소카 사잇 고도가 사잇 그럼 서로 피자 지금 구조 좀 확 형 시스템은 그는 파나마에서 왔어요? 그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다른 곳이 아주 좋아요. 오늘 이곳에서 샀어요. 이곳은 이미 샀어요. 하지만... 그는 다른 곳이 아주 좋아요. 오케이. 그거야 당연히 진짜 맛있었죠? 라고 하면 거짓말일 수도 있고 엑소코로 농장이 마라카투라로 굉장히 유명한데 마라카투라랑 맛이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바디랑 단맛이 정말 좋은 풍종이 마라카투라인데 그래서인지 게이샤 말고는 맛들이 풍종이 달라져도 때로 아예 좌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모든 걸 떠나서 스토리와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 맛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커피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강아지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큰 엑소코 농장주의 댕댕이들이다 친근하다, 굉장히 순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줬지만 이 강아지들은 호랑이 사냥견이라고 한다 위풍당당한 엑소코 농장주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강아지들 저게 아니라 한 대만의 자리에 있는 강아지들 저게 아니라 한 대만의 자리에 있는 강아지들 아 빨리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 그 힘이었군요 또 저게 아니야 맞아 맞아 저기 아니야 애들아 너 그거 진짜 너무 크다 진짜 커요 이 세 마리 있으면 아무도 침입 못하게 안 돼요 그의 집은 굉장히 외지고 높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꾸며져 있었다 에이소코 농장이 얼마나 도전을 멈추지 않는지 보여주는 수많은 상패들 에이소코 농장주가 직접 내려주는 커피 한 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000m가 넘는 에이소코 농장에서 그 농장주가 내려주는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는 정말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에이소코에서 간단한 티타임을 가지고 다시 갑니다 쟤들이 따라옵니다 세상에서 제일 신났다 일로와! 가 안돼! 쟤들이 제일 세다 눈치 엄청 보다 쟤들 어 다 몰르고 간다 망했다 난리 났다 와 옐로우다 옐로우 봐봐 진짜 이쁘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커피 체계는 커피를 가공할 때 항상 수조가 물로 가득 차있었다 하지만 에이소코 농장 이곳에서 하는 머시드 가공은 주로 드라이 페먼테이션을 하는 느낌이었다 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고 나머지 기초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그의 기초를 행돼 añadir 모두가 기초를 행살하기 그래서 여기에서 1인가요? 1인가요? 이제 이 커피? 이 커피는 이 커피와 그 아스트라제널리스 그 아스트라제널리스 그 아스트라제널리스 네. 보다 뭐하나? 아... 하이덴세도 항상 더 좋고 그래비티 배수 이쪽으로 이쪽 봐 봐 봐 봐 봐 제 말 들은 거야 제 말 들은 거야 제 말 날씨에 따라 다르게 말린다고 하며 그는 아프리칸 베드나 파티오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시오이의 수없이 많이 수상한 농장에서 아프리칸 베드보다 파티오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니 장비가 꼭 중요한 것만은 아닌 것도 같다. 커피 한 잔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담겨 있다. 백에 라벨링을 해두고 소량씩 샘플링을 해둔다. 즉 체계적으로 분류해두기 때문에 어떤 랏에서 디펙트가 나오고 어떤 랏이 더 탁월한지 파악하기가 쉬운 것이다. 왠지 모르게 그의 최고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탁월한 랏이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제공은 기가 일어나고 어떤 방법으로 심각하게 입으소서 침 비밀한 커피와 깜짝 놀라지는 거우리가 많지. 전혀 사실은 베이커에서 공이가까지 나와서 열심히 마시기도 하다. 다음날은 시오이의 수상한 에이설크롤입니다. 즐겁게 또 피카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피도 이리로 통화해서 합니다 디에고를 따라 괭음이 나는 곳으로 가니 엄청나게 큰 기계가 있었다 거대한 가르디올라 가르디올라 여기는 사실 가르디올라에 하던 그냥 말리던 큰 차이가 없다고 하고 비결이 가르디올라에서 말리는 시간과 잠깐 쉬는 시간을 거의 태양에 노출된 것과 비슷하게 한다 굉장히 그런 또 자연과 어우러지는 가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전투영역이에요 밟아도 끊지면 안돼요 가끔 덥다가 밟잖아요 밟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좀 다려요 세다 세 이렇게 커피의 가공 방식은 생각보다 글로만 접해서는 배우기가 어렵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커피의 가공 방식을 조금 더 쉽고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수조에서 발효가 끝난 커피들은 물을 뿌려 흘러가게 해준다 커피가 흘러가며 물과 여러 장비를 통해 커피 겉에 붙어있는 점맥질들을 씻어주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서로 잘 비벼줘야 커피 파치먼트에 붙어있는 끈적한 점맥질들을 씻어낼 수가 있다 품질이 떨어지는 커피는 대체로 가벼운 편이라 물을 타고 끝까지 흘러와서 분류가 되게 된다 다 씻겨진 커피는 수레에 실어서 파티오로 가져가 잘 말려준다 체리 피커들의 일상은 생각보다 참 고대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커피나무 사이로 숨어버리는 피커들 부끄러움이 많아서 커피나무 사이로 숨어버리는 피커들 너무 시간... 착? 정말 친절하게도 우리가 다가가자 여러가지 색깔의 체리를 그들이 보여줬습니다 세 가지를 보여줬어요 저걸 왜 따는거지? 분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일단 따서 분리하는군요 에이소코 농장은 제가 갔던 농장 중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보면 정말 신비로운 곳이었죠 민시규우입니다 이제 다시 가테말라시티로 가서 가테말라시티로 가서 커피를 합니다 좋은 커피가 굳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디오스 이게 무너진 것 같아요 진짜 처음 보는 기계에요 방역에서 가공시설을 봤어요 그리고 마요는 마요는 언제까지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말 많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이 가실까요? 앤디가 누구야? 앤디가 누구야? 앤디가 누구야? 앤디가 누구야? 앤디가 누구야? 그런데 가보니까 생각보다 다른 농장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조금 세세히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자연친화적인 태양열로 농장이 가동되고 체리나 이런 파치먼트의 흐름이 중력으로 다 이동이 되고 그런 것을 보면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농장들 중에서 엄청 깨끗하다. 가공시설이 정말 다르다라고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0m 위에 그게 있다는 것만 해도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 꽤 유명한 스페얼티 카페에서 우리는 일소코 농장의 커피들을 커피하게 되었습니다. 커피 산지는 스페얼티 커피를 즐기는 문화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테말라에는 스페얼티 커피의 흐름이 시작된 게 아닐까요? 산지에서 커피을 하고 그 커피를 구매해서 한국에서 맛볼 때 참 많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산지에서 커피을 하고 감탄했던 커피들이 한국에 가져왔을 때 그 즐거움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에이소코 농장을 다녀왔기 때문일까요? 그들의 커피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 카페에는 또 4위를 한 바리스타가 있습니다. 저희 프라시아를 내려준다고? 2014년에? 2014년에? 네, 세계에서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에이소코 농장이 최고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농장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꿈에도 알지 못했죠. 더욱더 남은 농장들. Separated by 그렇게 할지 못했죠. 내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수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지enting 알 수 있을 때 우리의 다이소코 농장들. 이 수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사는 ciamo하하하 오늘도 배 스스로와 함께 우리는 이 수종이 되기 때문에 납입을 위해 우리나라에 대해